안녕하세요 더트럭쇼 시청자 여러분 트럭다람쥐 강희연입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께 사랑의 총을 발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아주 깜찍하게 총을 좀 쐈습니다 요즘에는 쉬는 날에는 거의 집에서 청소하는 것 같죠 평일에는 평소 때는 청소를 못하니까 몰아서 쉬는 날은 확확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는 항상 웃긴 영상을 봐요 약간 무서운 영화를 보면 자꾸 이렇게 꿈에 나와가지고 웃긴, 아주 재밌는 영상을 보면 조금 기분 좋게 잠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잠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두고 많이 봅니다 오늘은 그러면 수고했어 오늘도 우리 강혜연 해바라기 팬 여러분 항상 응원 많이 해주시고 사랑하고 너무 아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힘입어서 더욱더 훌륭한 가수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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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